몇 페이지야 지금 요거 자료가? 20페이지요 20? 자 교과서 6과 실용영어 2 6과 자료 20페이지 요기 두 바닥 남았으니까 요기만 빨리 마무리할게 이제 자 봅시다 자 문장 앞에 치즈버거 자 치즈버거는 아 입니다 뭐 입니다? 뒤에 봤더니 요거 표현 자주 하는 거지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푸드에 S 붙어있는거 체크해놔 자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요렇게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맨날? 가장 어떠어떠한 복수명사들 중에서 하나 요 뜻이었죠? 치즈버거는 어디에서? 아메리카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The average American 자 평균적인 미국인은 보통의 미국인은 It's 먹습니다 뭘 먹는데? 3 치즈버거를 쓰니까 3개의 치즈버거를 먹습니다 언제? 퍼 위크니까 퍼가 뭔 뜻이야? 뭐뭐 당, 뭐뭐마다 요 뜻이지? 그러니까 일주일 당, 일주일마다 평균 3개를 먹습니다 얘기야 됐죠? 자 5월 혹은 약 아이고 혹은이 아니네 콤마 5월 보여요 여기에? 콤마 5월 콤마 5월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즉 이라고 써놔 콤마 5월 요렇게 나오면 즉 이 뜻이야 다시 말하면 자 평균적인 미국인은 다시 한번 자 치즈버거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평균적인 미국인은 일주일 당 3개의 햄버거를 먹습니다 치즈버거를 먹습니다 즉 대략 그게 몇 개야 이제? 150개가 되는 거야 근데 언제는? Per year 1년 당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50개 일주일로 따지면 평균 3개 대체 뭔 얘기인지? 자 that's a lot of beef 자 그것은 입니다 뭐입니다? 많은 소고기 치즈 그 다음에 쿠킹 앤 트랜스포트니까 요리 그리고 운송 수송 됐어 뭔 얘기인지? 이게 되지? 다시 자 그건 많은 소고기 치즈 그 다음에 요리 그리고 수송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고 자 it 그것은 정말로 add up add up이 뭔 뜻이냐 얘들아 어? add up이 뭐라고? 더하다 어? 쌓이다 어 늘어나다 쌓이다 됐지 뭔 얘기인지? 그럼 다시 해볼게 이제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일주일당 3개 1년으로 따지면 약 150개라고 그랬어 그건 이 얘기야 요 앞에 대시 가리키는 건 요 앞에 그 햄버거의 양을 말하는 거야 자 그것은 쇠고기가 많은 쇠고기가 들어가고 치즈가 들어가고 또 요리해야 될 거 아니야 햄버거 만들려면 그리고 만들었으면 여기저기 운송해가지고 그 매장에서 팔아야 되니까 이런 운송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은 실제로 add up이니까 쌓입니다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러브가 진짜 주어야 미국의 아메리카의 사랑 근데 뭐에 대한 사랑이야? 햄버거에 대한 사랑은 이 뜻이야 됐죠? 자 아메리카의 햄버거에 대한 사랑은 얘가 진짜 주어라 그랬어 단순히가 contribute contribute에 지금 S 붙어 있는 거 보이지? contribute이 뭔 뜻이야? 뭐뭐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뭐뭐에 원인이 되다 다시 자 아메리카의 햄버거에 대한 사랑은 기여합니다 뭐에 기여한데? 약 350kg 375kg의 greenhouse gas 온실가스에 기여합니다 즉 온실가스의 원인이 됩니다 이 얘기야 근데 누구당이야? per person이니까 1인당 이 얘기고 언제? per year 매년 1년 됐어? 이해되죠? 자 다시 봐봐 그럼 이제 자 미국의 햄버거 사랑은 이 얘기야 자 미국의 햄버거 사랑은 매년 1인당 약 375kg의 온실가스의 원인이 됩니다 이 얘기라고 됐죠? 넘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수 어수이 뭔 뜻이야? 추정하다 가정하다 만약에 우리가 추정한다면 뭐라고 추정해? 됐이야라고 추정한다면 됐이야라고 봐봐 여기까지 밀리언이면 얼마야? 백만이지 백만 천만 억이네 3억 명이야 자 3억 명의 미국 시민들이 미트 미트가 뭔 뜻이야? 만나다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만나다의 뜻이 아니지 만나다 말고 뭔 뜻도 있어 어? 동산 미트가 만나다 말고 뭔 뜻도 있어 거기 써있잖아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위원하여 돼 어?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다시 자 3억 명의 미국인들이 충족시킨다 라고 추정한다면 이거야 자 뭘 충족시키는데 근데 3 burgers per week니까 어? 평균 이거 자 여기 그 얘기야 평균 주당 3개의 햄버거를 충족시킨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거야 됐어? 이 말은 그거 무슨 뜻이야 아까 위에 셌던 얘기 똑같은 거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햄버거를 3개 먹는다 이 얘기야 됐어? 3억 명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3개씩 햄버거를 먹는다 라고 가정한다면 대체 그것은 입니다 뭐입니다? 더 러프 이퀴벌런트 자 러프 이퀴벌런트가 뭔 뜻이게요? 어? 어 동등한 것을 말하는 거야 자 러프 대략 동등하다 이 얘기야 뭐와 동등하대 뭐와 같대? annual carbon output 이니까 carbon output 이면 탄소 배출이지 됐어? 근데 뭐로부터의 배출이야? 만대의 SUV SUV SUV가 자동차 말하는 거지 그치? 만대 자동차 SUV 만대에서 나오는 탄소 연간 탄소 배출량과 거의 같은 양입니다 이 얘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SUV SUV 만대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3억 명의 미국인들이 일주일 평균 3개씩 햄버거 먹는 거랑 그 탄소 배출량이 똑같다고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뒤로 우리는 are becoming 이니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먼저 얘기할게 비 컨시어스 오브가 뭔 뜻이야? 비 컨시어스 오브 뭐뭐를 의식하다 근데 비컴이니까 의식하게 되다 이 뜻이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무엇을 의식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앞에 보니까 more and more 있지 비교급 엔드 비교급 이니까 점점 더 더욱더 이 뜻이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는 더욱더 무엇무엇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럼 뭐에 대해 인식하는지 얘기해줘야죠? 뒤에 봤더니 The impact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단 말이야 뭐에 영향이야 근데 Our actions 니까 우리의 행동에 영향 근데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야? On the environment 니까 환경에 미치는 우리 행동에 영향 됐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는 점점 더 더욱더 환경에 미치는 우리 행동에 영향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자 We are knowing this information encourages us to change what we consume in order 일단은 너무 기다 봐봐 일단 마지막에 보니까 물음표로 끝났지? 의문문인 거야 의문문의 어수는 주어동사야 동사주어야 동사주어가 돼야지 표시 먼저 해볼게 자 will이 동사고 knowing이 주어야 know가 뭔 뜻이야? 알다잖아 그니까 ing부터 쓰니까 아는 것 이라는 동명사 주어야 아는 것 그럼 알긴 아는데 뭘 알아 disinformation까지 여기까지 다 주어야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이 이거라고 됐어?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이 여기 조동사 will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됐어? increase 가 뭔 뜻이야? 어? 격려하다 장려하다 권장하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동사 increase 공식 그대로 나왔네 increase 목적어 투부정사 보여? 써놔 이거 허가 동사 문형이니까 외워놔야 돼 increa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장려하다 격려하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장려하다 격려하다 여기까지만 해석해볼게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가 바꾸도록 장려할까요?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도록 장려하겠습니까? 장려할까요? 이거라고 그럼 바꾸긴 바꾸는데 뭘 바꾸는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 what we consume 자 what 네모쳐나 we가 주어 consume이 동사 앞에 what 네모치라 그랬지 여기 what 대신에 됐으면 안되는 거야 자 이때 what은 무슨 what이야 맞다 내가 오늘 시험 본다 그랬지 대세 구별 시험 본다 그랬지 기다려 자 무슨 what이야 여기 뒤에 표시 다 해놨잖아 우리가 소비한다 그랬잖아 그럼 뭘 소비하는지 뒤에 뭐가 나왔어야 돼 어 목적어 있었어야 되는데 목적 없죠 그러니까 앞에 w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인 거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무슨 절 명사 절 그러니까 이 취인지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해석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 여기 일단 what we consume 하면 우리가 소비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이 뜻이야 됐지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 이제 자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먹는 것을 바꾸도록 장려할까요 장려할까요 이 얘기야 됐어 근데 왜 뒤에 봤더니 인오덜 투부정사 보이지 인오덜 투부정사 운영 뭔 뜻이야 뭐뭐하기 위해서 동의형 소로 시작하는 게 뭐야 어 인오덜 투부정사 소에즈 투부정사 같은 말이죠 뭐뭐하기 위해서 자 뭐하기 위해서야 근데 디크리스니까 줄이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뭘 감소시켜 디어마운 오브 그린하우스 개스 있으니까 자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어디에서 인 디 인바리먼트니까 환경에서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봐봐 이어서 한다 이제 자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 환경에서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먹는 것을 바꾸도록 장려할까요 됐어 뭔 얘기인지 이해돼 자 앳프레젠트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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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우리는 단지 can hope 바랄 수 있습니다 희망할 수 있습니다 뭘 소 그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됐어 뭔 말인지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만 할 뿐입니다 이 얘기라고 지금은 현재는 현재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만 할 뿐입니다 surely 분명히 there is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대 the need 이때 the need면 필요성이겠죠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필요성이야 for tight control이니까 이때 tight는 뭔 뜻이야 뭔가 tight하다는 게 뭐야 어 뭐 빽빽한 빡빡한 이거지 이거 엄격한 통제를 뜻하는 거야 tight control이면 엄격한 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라고 이 얘기라고 됐어 근데 통제는 통제인데 뭐에 대한 통제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뒤에 on부터 괄호 묻고 이때 on이 가리키는 게 전체 다 about의 의미야 자 뭐뭐에 대한 통제 됐어 뭐뭐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자 근데 뭐에 대한 통제야 how much carbon이니까 얼마나 많은 탄소 이때 much에 동그라미 쳐놓고 much 위에다가 many x라고 써놓으세요 자 carbon이면 탄소 탄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양이지 그래서 much 써야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탄소를 우리가 dump dump가 뭐야 dump 버리다 어디로 버려 근데 into the air 공기 중으로 됐어 공기 중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버리는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됐어 뭔 얘기인지 자 we all 우리 모두는 must remember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된대 that 이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디야가 뭐야 with the right behavior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can make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됐어 근데 뭘 만드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positive change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됐어 근데 변화는 변화인데 뭐에 대한 변화야 to the health of our planet 이니까 우리 지구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됐어 다시 마지막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올바른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 지구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6과 마무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